올라간다 영화실력이 올라간다 원격홍입니다 8-3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가 만약 Experience, Experimenting 이네요 Experimenting 실험하다 네가 만약 실험하고 있다면 첫번째 Task Risking, Taking Risks, 위험을 취하기 동명사 1번 그 다음 Setting aside Time, 시간을 옆으로 빼놓기 For 뭐를 위한? Learning 배음을 위해 And Inspiration 세번째 명사 Inspiration은 영감 자 이렇게 1, 2, 3번을 위해 네가 만약에 실험을 하는 중이라면 It is much more likely to 비교하고 강조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likely 그럴 것 같다는 뜻이에요 That is the rest of your step 자 너의 Rest는 나머지 너의 일하는 사람들 자 사람도 Will too 또한 뭐 할 것 같다? Taking risk, Setting time aside 그리고 Inspiration 할 것 같아 On Contrary 빈칸 주의하시고 접속사 On the other hand으로 썼네요 반면에 자 우리는 듣게 되는데 More than what? More than one person 한 명의 사람 이상으로부터 듣게 돼 자 About DM 명사 The Potential에 대하여 Potential은 잠재력 잠재력은 어디에요? 잠재력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한? For Creative Leaders 4가 의미상의 주어졌겠네요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창의적인 지도자가 2가 진주어예요 Overshadow는 가리다 자 가리고 Striple 막는다 억누르다 뜻이요 Striple 억누르다가 좋겠죠 억누르도록 할게요 자 억누른다 자 모른다가 아니고 억누르다 억누르는데 자 창의적인 잠재력인데 Of Their Steps 그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의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봤어 반면에 자 너의 Role이 주어예요 As a Leader As는 뭐뭐로써의 뜻이겠죠 그럼 너의 지도자로써의 역할은 주어 단수 Is It's not To에요 자 Generate는 만들다 자 모든 아이디어를 네가 만드는게 아니라 Not의 법비구조 비강조구조죠 여기 To 또 지금 병렬구조 여기 To 주의 여기서 To 주의 자 픽업하는거야 그러면 골라내는 것이다 Your Gardening Tools 자 그러면은 Gardening은 정원 도구들 자 정원 도구들이란 말은 여기서 길러내다는 의미로 지금 상징적으로 쓴거에요 자 Tender는 돌보고 Pro는 가지치기 가지치기 하고 하베스트는 수확하기 너가 정원 수확이 아니고 수확하면 안되죠 수확이죠 자 그럼 너가 정원사가 되서 너의 회사 조직을 이렇게 가꾼다는 뜻이에요 자 생각드린대 That Surface That 복수죠 That 복수죠 That 복수에요 Ideas 복수 That 복수 복수 동사하기 S 들어가면 안돼요 자 Surface는 여기서 동사로 어 표면에 나오는데 자 All of your institution 너의 모든 institution 기관 기관이라면 조직이겠죠 기관에 나오는 것을 뭐야 니가 가지치기도 하고 돌보고 수확도 해야돼 그래서 Tender도 써놔야되겠다 그래서 돌보다 아 그래서 순서 좀 마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So 그래서 빈칸 자 모델해라 명령문이요 모델이 되어라 너의 자신의 개인적인 Practice 연습이라기보단 너의 관행 1 관행 과일 관행이랑 1이랑 합쳐줬죠 관행 혹은 1에 너 자신의 모범이 돼 자 그러나 그래서 빈칸 주의하세요 자 Live해라 뭐를 Room해라 그래서 빈칸 주의해야 돼요 여기 두개 자 플랜티오브는 충분한 자 룸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방이란 뜻이 아니고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공간을 남겨놓아라 그래서 Leave the room 주의하세요 For everyone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On your stack 너의 팀상에 있는 자 When it comes to 얘는 외워야 되겠죠 우리 About의 뜻이었죠 뭐뭐에 대하서라면 뜻이에요 자 그러면 To 정치사 뒤에 Creating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해서라면 자 자 그래서 창의적인 직업에 생성에 있어서 지도자의 임무는 직원이 창의형으로 바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아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니 혼자 다시 책먹으려고 그러지 말해라 이 시끼야 이거죠 빨대 꽂고 숟가락 움직이요 뒤진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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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